귀여워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도로에서 발견했다고 여기 박스에 담아서 여기로 가져오셨어요 코가 두 개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코가 두 개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눈도 웃기고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거 같아요 네, 앞을 못 보는 거 같아요 발이 여기 어떻게 했는데 왠지 여기 어,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처음 발견한 곳은 이 쯤 됐어요 이 쯤 애기? 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여기다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가서 봤더니 강아지더라고요 애기더라고요 그 경계석 그게 머리를 붙이고 이렇게 또물뜨물 걸어가지고 아, 붙이고서? 그니까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닥에 머리를 그냥 밀듯이 그냥 거의 그 정도 날씨가 안치기 때문에 걍 이 쯤에 다이어트할 때 더 잘 살펴봐요 참고하자 날씨가 안치기 때문에 저쪽까지 원룸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분한테 여쭤봤더니 강아지 키우는 데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일단 차에다 태워가지고 벤지야 졸려 우리 이렇게 졸려 벤지 졸려 어떡해 우리 이렇게 까까 까까워 됐죠 까까워 됐죠 너무 예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벤지야 예뻐할 수밖에 없는 미워 아 진짜 귀엽잖아요 이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렇죠 아따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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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외출이 있네요. 네. 눈이 안 보이니까 집안에 혼자 줄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같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굿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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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진짜 추워. DOT Ras도 깨끗해. 이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닌 거 같아. 그쵸? 네. 얘가 좀 뜨고 있죠? 어? 진짜 뜨고 있네. 그렇네. 안녕하세요. 코도 이렇게 좀 갈라졌잖아요. 이것도 구순열인 거 같고. 천천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거 같아요. 구개혈은 없는데 만약 구개혈이 있었다고 하면 빨면서 코로 나오거나 응압이 안 걸려서 못 빨아서 보통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는 다행히 이렇게 입천장 다 다쳐서 괜찮고 다만 이제 이 가운데죠? 이렇게 지금 열려 있잖아요. 구순열은 있는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안구가 이렇게 명확하게 촉진되진 않은데 이쪽으로는 약간 만져지기는 하는 거 같거든요. 식탁이나 의자 사이를 그냥 쏙 지나갈 때 보면 또 보이나 싶기도 하고 그게... 너무 오랜 익숙한 환경은 피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냥 어느 구조에 뭐가 있다 냄새로도 아닐 수 있고. 좀 애매하게 결과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안구만 있으면 앞으로 정말 잘 보고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건강하게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영상을 보면 여기가 안구가 있는 위치거든요. 태아기 때 안구가 형성이 안 된 안구의 무한구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이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피부의 어떤 감각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 발달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안 보이지만 생활 안 되는 지장이 없고 어떻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워낙에 밝은 친구라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벤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좋은 주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 3.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